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진짜 할게 내가 할게 해요 제가 하면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4는 귀요미 4 더하기 4는 귀요미 5 더하기 5는 귀요미 6 더하기 6은 5 5 5 5 5 5 5 놀랬어요 당황스러웠어요 누나 스킨십을 되게 잘 못한다고 했는데 어렵게 진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안되겠다 근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? 나? 혼자는 해야 된다고? 아 진짜로? 같이 해주면 안되다 진짜로 나 같이 해줘 빨리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 4 더하기 4는 귀요미 5 더하기 5는 귀요미 6 더하기 5 6분?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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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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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7 5 5 5 5 5 6 5 6 6 6 6 7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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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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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7 7 7 7 8 9 9 9 10 10 10 10 10 10 11 10 11 11 11 12 11 11 12 11 12 13 14 15 15 12 12 12 13 14 14 15 15 15 15 14 15 12 15 15 15 15 15 19 15 15 15 15 15 16 아 그렇구나 색깔 예쁘다 그럼 그럼 열정의 빨간색 완성? 다 됐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렵다 괜찮네 털 털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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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왔잖아 왜 한 번에 안 깨지지? 멋있게 그냥 팡! 해가지고 탁 해 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단단하더라고요. 벗었네. 모드. 모드. 어른누드. 어른누드. 약간 좀 있네 그게. 그래요? 맞아요. 없어요? 맛있다. 나야. 안 씹히지. 다음은? 헌짱꼬. 맛있겠다. 오리오리와 같이 먹으면 돼요. 그러네요. 매워요? 조금 매워. 먹어볼게요. 맛있다. 왜? 왜 웃어. 맛있으니까. 매워도 맛있네. 이거. 내 사랑이 안 했으니까. 잠깐만. 밥 주잖아. 내 사랑이잖아. 아니 안 먹었어. 내가 먹고 먹을 거야. 배불러지면 안 되잖아. 난 좀 먹는 게. 누나는 사랑 먹을게. 응? 맛있다. 이게 맛있다. 이게 맛있다. 이게 맛있다. 사랑이 안에 있으니까 맛있다. 그치 그치 그치. 그러면? 와사비였구나. 응. 다 있어. 맛있네요. 나또, 와사비, 우메버신 다 있어. 맛있네. 맛있네. voilà. 미안해. 저녁에 사는 시도 있고 느끼하구나. 응? 그런 매력이 있어요. 내 사랑. 기쁜 맛이. 되게 매력적이네. 나 이거 먹으면 되지. 뭐, 그냥 밥인데 뭐. 정말 이렇게 무서워. 언제 나왔어? 밥 너무 배부르다 이제. 너무 배불러. 정말 싫어하구나. 어떻게 됐어? 아니? 음... 제가 생각보다 정말 맛있을 텐데.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 텐데. 먹을게, 먹을게, 먹을게. 먹을게, 먹을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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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겠습니다. 네. 와! 잘 먹었나요? 괜찮아? 맛있는데. 맛있어. 눈물이. 맛있어, 맛있어. 그래요? 네. 맛있어. 다행이네요. 한숨 나온다. 아니, 그냥 속에 미식거릴 뿐이야. 와인 따는 게 없네. 어? 어떡해. 하지마. 또 하는 방법이 있어. 있어요? 네. 좋아. 어? 오늘도 더 그렇게 하는구나. 우리 집은 언제나 권사 소리가 나네. 어? 이런 소리 밖에... 와인도. 조심해요. 안 되겠다. 안 되겠어? 이쪽으로 가져. 이거 봐봐요. 안 뽑히죠. 에서ismus. 아아아아악. 아악! 무슨 일 있어도... 와인은 좀 난만적이긴 이미지 있었는데. 목장갑기로 묶는 게 얼마나 낭만한 건데 그렇게 묶는 줄은 몰랐어 완전 와인 냄새 나는데 얼마나 달콤한데 이게 달콤하네 완전 그래 앉아봐봐 짠 달콤하다 그치 누나 단 거 좋아한다고 해서 나도 원래 되게 단 거 좋아해서 근데 파즐 해서 서원을 한 게 처음 만남인데 긴장되네요 맞추면 서원에게 그 서원 오늘 쓰는 거야? 오늘이 안 돼요? 우리 노래들 중에 좋은 노래 몇 개 들려줄게 이영희의 라이브 9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오겸 워스 차가운 노래 다행히 왔어요 저도 솔직했어요 거북이 한재인의 아리따라 아가씨 혹시 F.T. 아일랜드 좋아요? 좋아요 아 좋아요 우리 노래 뭐 좋아한다 그랬죠? 사랑사랑사랑 안녕 내 사랑사랑사랑 잘가요 내 사랑사랑사랑 차오르는 나의 눈물이 온몸을 쫓어도 이제는 굿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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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전화 부디 행복해 한걸음 한걸음 네가 멀어진 인자 왜 울어요? 완전 좋아 왜 울어요? 왜 울어요? 울지마요 왜 울어요? 왜 울지마요 왜 울어요? 왜 울어요? 다음에 또 불려줄게요 고마워 울지마 울어 완전 좋네요 안좋아 음 음 음 jam 이렇게 SO DE 씨 Ela 1 로 가 에서 시 NPC 캄ock Je 주araus motor 샤 Woah 2 이상한 사람인가? 누나의 눈이 너무 촉촉하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여전히 역시 우울당탕 제일 예쁜 것 같아. 이상한 사람인가? 아니에요? 이런 말 해도 돼? 귀엽다 오늘. 귀엽다 오늘. 이지아. 귀요미했으니까 그럴까? 아니 몰라. 이상해.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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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이 나와던 소절이 아기 때. 뭐? 그니까. 왜?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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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귀엽다. 내 가이잖아 눈이 많은데 이런거 해본적이 있어요? 아 이게 춥다 내 가이잖아 일본에서 애인들이 같이 풀었고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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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기 먼저 꺼지는 사람이 좋아하는 마음이 작다는 뜻이죠? 응 괜찮을까? 어? 내가 좀 더 유리한데 왜? 근데 제가 사랑이 크니까 어? 먼저 크면 안되잖아 먼저 크면 안되잖아 왜? 사랑이 큰데 제가 아 하지마 아 하지마 내가 이길거 같은데 아 얀짱 얀짱 얀짱같아 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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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디꺼야? 불용품이야. 이거 하자. 이거. 응. 그거 따고. 잘 봐봐. 예뻐. 예쁘지? 응. 예쁘다. 예쁜데? 누나가 바라는 그런 남자 이상형이 있을 텐데 제가 그 누나의 이상형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를 좀 많이 버리고 그쪽으로 좀 많이 맞춰가려고 하고 있어요. 이제 인사드리기 때문에 집에서 결정한 남자가 바뀌고 있어요. 좀 낯도가가 있는 게 좀 당연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는 fitting 해야됩니다. 하지만 스위치는 확정된다고 생각합니다. 누나에 비해서 저도 그렇게 작은게. 그래도 커질 거예요. 안 되나? 오! 빨리! 빨리! 땡겸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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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권사 소리가 나네 땡겸워!